여보, 뭐 계속 공부 많이 했어? 휴기 시험을 보라고 하는 거야. 제가 잘 모르면 3번을 찍어. 3번을 찍어. 아니, 잘 모르면. 정확하게 찍어야지. 아니, 잘 모르는 거 있으면 3번을 찍으라고. 엄마, 우산 주세요. 여기 신규. 천천히 써주세요, 천천히. 여기. 옛날에 이렇게 안 돼 있었는데. 옛날에 하고는 완전히 다른데. 그 아빠도 하나라도 더 읽어보고 그렇게 들어가야 돼. 그냥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읽어보고 하나라도. 이렇게 했어? 응.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, 시험 볼 때. 원래 엄마, 연습했던 대로만 차분하게 이거 엿 하나 드세요. 아, 뭐 수능생이야? 아, 수능생이지 모르겠네. 자, 엄마. 파이팅,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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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, 파이팅. 수아 씨 잘할 수 있어. 엄마. 이름도 바꿨는데 잘할 수 있지. 아, 됐어. 됐어. 아. 50년 만에 이렇게 시험을 차 면을 따르러 가는데 좀 많이 두려운 점도 있었고 좀 떨리기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. 엄마 잘하겠지? 엄마가 그래도 한 번 붙으셔야 되는데 지금 야 반타자가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겠어 야 엄마 엄마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? 엄마 40년 전에 돈이 200만원 빌린 거 아직까지 그 돈 안 된다고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 빨리 잘 봐가지고 합격을 해야지 차가 저 기다리고 있는데 저거 빨리빨리 저거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재물관계나 이런 것도 좋아지고 김도윤이라고 트럭을 가졌어 차를 짜증나게 한 번 보세요 우리 잘 어울리나? 굉장히 잘 어울리셨습니다 이미지가 딱 다르잖아 어머니가 저희 집에 브레인이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런 시험 이런 면허 시험은 껌이죠 사실 그리고 여기 봐봐 이거 뚜껑 있어 이거 썬루프 멋있게 선글라스 딱 끼고 이거 운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각자 다 했다는 생각인데 즉시 발표하였지? 바로 그 자리에서 발표해요?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어머니 웃었어 웃었잖아 좀 전에 엄마! 엄마! 끝았을 때 어떻게 됐어? 몇 점 맞았어? 왜 몇 점 맞았어? 몇 점이야? 결과가 바로 나왔어? 아이고 몇 점이야? 몇 점이야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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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각! 아니 잘못된 것 같아 뭔가 엄마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컴퓨터가 뭐 잘못될 게 있나? 정확해 정확해 컴퓨터는 거짓말 못해 아이씨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분위기 만들어주고 아이고 패스만 무언가 저거 해서 패스만 아아 정말 나 이제 다시는 면 안 따 이 사람아 공부가 끝이 어디 있어? 가서 또 접수해 아이고 도전하셔야지 뭐 또 안 하신다고 한 번 갖고 안 돼 서너 번 도전해야 돼요 처음에 딱 붙어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럼